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또 요리된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어, 얘는 또 난둥이족이 구해주나 본데? 아아, 너를 이용해서. 오케이. 자, 가자 깔콘아. 으차 깔콘아! 잘했어, 꼭 깔콘. 좋아, 넌 이제부터 나랑 팀이야. 앞으로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가자, 깔콘아! 가자, 깔콘아! 나이스! 얘들 오케이 가자 좋아 이제서 내가 대장이다 야 일로와 여기 같이 밀어야 돼 얘들아 여기 밀어야 돼 얘들아 아니 4명이서 밀면 더 쉽잖아 이 멍청이들아 응원하지 말고 같이 밀어줘 얘들아 하나하나 명령을 해줘야 돼 내가 대장이잖아 내가 이거 밀어야 된다고 얘들아 자 집중해 옳치 아 얘들아 가자 아 힘들었다 진짜 일로와 옳지 가자 아휴 나 힘들어 얘들아 느낌이 좋지 않은데 오 얘들이 알아서 석탄 드네 옳지 뭐하는거지 근데 저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오 키가 안되네 아 아씨 이거 쪼꼬미들 한 명 더 필요한데 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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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흐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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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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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울고 따라와 옳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옳지 옳지 자 너네들도 개처럼 일해 빨리 일해 너네들도 자 석탄해 빨리 옳지 정원 공급을 하란 말이야 오케이 나와. 나와! 아, 드립기를 진짜 말 안 듣네. 아, 넌 제발 한 번에 잡혀줘. 힘들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넌 죽었다. 넌 제일 무거운 석탄 들어. 다른 애들은 다 가벼운 석탄 드는데 너는 진짜 어서오렴, 얘들아. 반갑다. 자, 일로와, 일로와. 자, 여기가 우리 회사야. 자, 여기서 너희들이 재밌어하는 석탄을 캐면 돼. 자, 좋지? 행복하지? 아유, 보람차다. 어, 뭐야. 어, 이거 타야 될 것 같은데요? 나 죽었어. 오케이. 가자! 둘 집에 가야겠다. 어, 불안한데? 야, 기타! 그 여자! 헐! 이 여자가 이제 여기서 가장, 세요. 근데 이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그 특별한 거울이 있거든요? 본편에서는 그랬었는데 어, 들켰어! 봤어요, 방금? 들킨 거? 재밌겠습니다. 여러분들, DLC는 총 4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2편을 방금 한 거거든요. 1편, 2편? 4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시간 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습니다. 다음 편에 DH3가 나오면은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 2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